안녕하세요 달빛의 저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백지로 보낸 편지에 이어 김태정님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보니 세상에 1절 두번째 시와 2절 넷째 줄 시가 오타가 났습니다. 4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루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1982년 발표한 김태정 1집 앨범에 백지로 보낸 편지와 기도하는 마음이 같이 수록된 노래입니다. 그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진실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정성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답니다. 가끔씩 당신은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지만 따스한 그대의 눈빛은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너여 운말지 못하면 그 사람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답니다. 돌아서는 사람의 그 마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끔씩 당신은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지만 따스한 그대의 눈빛은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의 저자였습니다. 달빛의 저자였습니다.